진보당 한결을 깨워서 궁극적으로 수구세력의 090권을 기도하고 있는 박근혜 해누리당 정권에 맞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저항입니다.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부서지기 전에 박근혜 정권이 먼저 그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신동차의 포함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. 박근혜 정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이 순간 다가올 육사지방선거가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불살겠습니다. 모든 것을 불살겠습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후에 주저함 없이 당 지도부의 방침을 온몸으로 사소하고 육사지방선거를 역사적인 선거로 역사적인 선거로 역사적인 선거로 만들겠습니다. 만들겠습니다. 함께 함께 승리합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